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산의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네 어제 김민진수가 속한 나폴리가 14연속 무패 행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탈리아 현지 매체도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나폴리와 경기를 펼친 볼론야는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는 그런 이탈리아의 도시인데요 이 팀이 세리아 17위 정도 되는데 어제 뭐 이탈리아 네티즌들 반응이 의하면은 뭐 10년 감수했다 뭐 내 수명이 50년은 단축된 것 같다 경기를 보기 전엔 60km였는데 경기 후에는 20km대로 줄었다 하면서 굉장히 좀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탈리아 현지 매체의 꼬리엘레드로 스포트라고 어제 경기를 펼친 나폴리 선수들에 대한 평점 그리고 김민진수에 대한 평점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언론 이야기와 또 이탈리아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빠젤레가 성적표 같은 건데 나폴리 성적표 해가지고 메렛이 골키퍼죠 메렛이 오시멘한테 키스를 했다 왜냐면은 메렛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골을 먹혔는데 그걸 다시 역전시킨게 오시멘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멘한테 키스를 했고 일본인의 림발사 노스와 김 이제 이 볼론야가 림발사가 이제 막 튕기다 그런 막 튕겨져 나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킹 위로 튕겨져 나가다 약간 요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밑에 써있네요 추가 설명이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디펜솔의 수두고레아노 에운 무로 남한의 수비수는 벽이었다 한국의 김민전수는 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나폴리의 미드필더 또 공격수들은 이제 굉장히 좀 결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감독님은 7점 또 이제 골키퍼 메렛이 5점을 맞았죠 예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5점을 맞고 그 다음 뭐 뒤로엔 좀 6.5 그 다음에 골을 넣은 예 지저스가 골을 넣었죠 예 제가 이걸 발음을 해설수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저스라고 하더라고요 영국 언론에서는 아무튼 6.5 6 뭐 6 이런 식으로 골을 넣은 로자노나 아니면은 뭐 오시맨 뭐 이런 선수들이 뭐 7점 6.5대인데 김민전수가 무려 7점을 맞았습니다 수비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득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보시면은 이 물이 그냥 벽이었다 이제는 벽이 하나도 아니고 벽이었다 벽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볼론야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김민전수한테 이렇게 갔다가 튕겨서 나갔다 그리고 김민전수는 전혀 이런 여기 트라디멘토가 이제 뭐 배신하는 뭐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요 우리들의 이런 기대 또는 뭐 의심 그런 것들에 김민전수는 부응을 해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경기 끝나고 이 사진을 보시면요 예 김민전수를 향해서 굉장히 지금 환호하고 있죠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 지금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언론 매체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장면인데 바로 세바님의 어제 라이브 영상에서 찍혔던 장면인데요 이 출처는 보나 세바님 유튜브 영상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탈리아 팬들이 현수막을 가져왔는데요 이탈리아 말은 다 직접 쓴 것 같은데 한국말은 잘 모르니까 이거를 본떠 온 것 같아요 근데 고딕체로 정확하게 철기둥 해가지고 철기둥이라고 이제 한국말을 이거를 세바님이나 이런 한국 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보시면은 김민전수는 철기둥이다 그 위에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 위에 보시면은 브루스콜리띠는 나폴리 역대 출장 2위에 마라도나랑 함께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수인데 그 선수의 별명이 빨레피에르라고 에 이게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빨레피에르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나폴리 사투리 같아요 왜냐면은 페로가 철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여기는 뭐 필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폴리 사투리로 철기둥 이란 뜻을 담고 있는 김민전수 현수막을 이렇게 또 펼쳐가지고 정말 김민전수가 얼마나 지금 나폴리 팬들한테 인지도를 얻고 있는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한국말을 우리가 나폴리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그것도 현지인들이 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거를 찍어주신 세바님의 공이 가장 크지만 이 이탈리아 나폴리 팬들의 찐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이 관심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나폴리 회장도 나오고 또 이 사람도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의 테니스 스타입니다 포니니가 애인하고 이렇게 또 나폴리 경기를 보러 오는 모습도 보였고 또 최근에 팀쿡을 만난 나폴리 회장도 이렇게 등장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폴리가 처음에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는데 결과론적으로 3대2로 경기를 이겨가지고 어제 볼루니아 경기는 나폴리 팬들 사이에서는 리버풀보다 위협적이었다 또 아약스보다 강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리버풀하고 아약스가 나폴리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동네 북이 되는 특히 아약스는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또 리버풀이 맨시티를 잡아가지고 도대체 나폴리가 이 엄청난 리버풀을 어떻게 이긴 거냐 해서 김민준수가 계속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맨시티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기세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의 무패 행진을 막은 게 리버풀이 됐고 이 리버풀을 나폴리는 4대1로 이겼으니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나폴리 팬들의 이런 그런 자부심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제 경기록을 보고 이탈리아 에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맘마미야 해가지고 막 길죠 이게 요기인데 휴 힘들었다 약간 요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내가 몸무게 66 정도 나갔어 경기 전에 근데 경기 후에 26대 정도 나오더라 한마디로 그만큼 진 땀을 뺐다 힘들었다 보기 힘들었다 저도 밥을 먹는데 막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손에 땀이 나가지고 어제 경기가 좀 빡세긴 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경기를 하면은 나는 죽을 거다 죽을 거 같다 힘들어서 보기 힘든 그런 경기였다 아반띠 나폴리 앞으로 가자 우리나라 국민차가 있죠 아반떼 아반떼가 이제 스페인 이태리 말 약간 라틴어에서 파생되는 그런 언어인데 아반떼 아반띠가 앞으로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이 이탈리아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힘을 상징하는 포르테도 그렇고 한국 자동차가 이태리 말을 은근히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라스쿼드라피우 란치아타 테로파 유럽에서 가장 그야말로 가장 강한 가장 날라가는 던져지는 그런 팀이다 한마디로 제일 잘나가고 있는 그런 팀이다 댓글을 달아줬고 또 이 보시면은 디 멘탈리타 멘탈리타가 나폴리 선수들의 멘탈 멘탈이 굉장히 좋다 라고 댓글을 또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일노스트로조로 논시스메티슈에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시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시맨 오시맨이 가면을 쓴 선수로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 조로 그 조로처럼 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닌자처럼 요렇게 좀 한다 해가지고 조로 우리의 조로는 멈추지 않는다 요렇게 또 댓글을 달아줬고 또 이제 보시면은 디아고모타 미안해 라고 적었는데 디아고모타는 어 옛날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고 아틀렌티코 마드리디에서도 활동하고 굉장히 좀 잘나갔던 나중에는 파리상지름회에서도 활동하는 한마디로 월클 이탈리아 브라질계 선수인데 미안하다고 왜냐면은 볼로니아 감독이 디아고모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 미안하다 라고 어쨌든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요렇게 또 미안해 스코자멜로 라고 이제 또 댓글을 달아줬고요 오베르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내가 경기를 볼 때마다 10년씩 단축된다 수명이 단축된다 어쨌든 어쨌든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줬고요 이 경기는 이 사람이 또 댓글 달아줬죠 이 경기는 마음이 심신이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과 아이들은 시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빅매치였고 세리아 거의 하위권 팀한테 질 뻔했으니까 나폴리 팬들은 뭐 진짜 막 숨죽이고 봤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 우리 할아버지 심장마비 오기 전에 경기 그만 보라고 이러다 쓰러지신다고 너무 이제 막 이게 박진감이 넘치니까 요런 이제 재미난 유쾌한 댓글도 많이 달아줬고요 이밖에도 뭐 다양한 댓글들을 또 지금 이탈리아 엣진드는 달아주고 있고 또 김민주 선수가 또 중요한 3포인트를 얻었다 라고 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셨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탈리아 엣진들 또 터키 이전 팀들의 그 팬들이 어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막 예 예 지금 댓글들을 달아주고 있는데 김민주 선수가 지금 이탈리아 와가지고 1년도 안 됐죠 6개월도 안 됐죠 예 6개월도 안 됐는데 정말 적응기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바로 맹활약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 최근에 막 김민주 선수 벽화도 여기 나폴리 현지 길에서 그려주고 또 최근에는 또 이런 식으로 철기둥 해가지고 예 이렇게 현수막을 직접 집에서 준비해 오시는 이탈리아 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김민주 선수를 영입하기 이전에는 쿨리발리 대체용이다 이렇게 또 약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다시 바꾸라면 바꾸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김민주 선수를 향한 그런 나폴리 팬들의 이런 팬층이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매 경기마다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나폴리 선수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